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크라나의 최신 전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황과 관련해서 서구 미디어가 떠드는 것은 물론 KF 대본형의 발표를 그대로 벗기는 한국네 채널의 주장은 죄다 가짜입니다. 힌두스탄 타임즈는 러시아군이 하루에 900명의 우크라나군을 섬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네프로페드롭스크에서는 탄약을 운반하는 우크라나군 열차도 정확하게 타격해 불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전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집계하는 것도 헛갈릴 정도입니다. 불과 15시간 전 러시아 국방부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크라나는 하루 동안 도네츠크에서 31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 방향에서 4차례, 크라스니 리만에서 1차례, 쿠핀스크에서 6차례, 잡보로조에서 1차례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나군은 1대 전차, 3대 장갑차, 9대 군용차량, 한문의 D20 야포를 상쇄를 했습니다. 또 도네츠크에서 310명의 병력을 상쇄한 것 외에 쿠핀스크에서는 125명, 잡보로조에서는 195명을 잃었습니다. 도네츠크 남부에서는 러시아 보스톡 그룹이 항공지원과 야포지원으로 우크라나군에 꽤 큰 타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나군은 병력 175명과 2대 전차, 3대 장갑차, 2대 군용차량, 한문의 D20 야포, 2대 그보지디카 자주포를 잃었습니다. 이번주에 우크라나군은 잡보로제 라보치노 방향에 2천명으로 구성된 최정예 82 공중강습여단을 투입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여기서는 병력 200명과 5대 전차, 6대 보병전투차, 2대 장갑차, 2대 군용차량, 두문의 무스타 B 곡사포를 잃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3차례에 걸친 우크라나군의 돌격을 격두했습니다. 82 공중강습여단은 영국제 챌린저2 전차 14대를 보유한 부대입니다. 이번에 파괴된 5대 전차 가운데 챌린저2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보치노 전투에서는 처음으로 미제 스트라이크 장갑차가 파괴됐습니다. 멜리토폴로 통하는 요충주인 라보치노는 지난번 레오파르트와 브래들리 보병전투차가 대량으로 파괴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브래들리 광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크라나군은 우로자이노에라는 작은 마을을 점령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됐습니다. 이곳을 점령한 것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우크라나군은 고기 분쇄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로자이노에에서 전투를 치는 러시아군 대대장 호다콥스키는 고기 분쇄기에서 다진 고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군은 우로자이노에라는 작은 마을을 점령해 교착상태를 뚫고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했다고 선전하지만 그들에게 전과를 확대할 예비전략은 없습니다. 깃발 한번 올리고 사진 찍은게 다입니다. 한편 세르게이쇼이구 러시아 국방부정은 이제 우크라나의 군사자원이 거의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나가 거의 모든 병역자원을 대포밥으로 갈아 넣어 이제 여력이 더 없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평가는 오랜 정교회의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정교회의 장로들은 옛날에 기에프 페체리스크 라브라 수도원이 무너지는 날 기에프의 왼쪽 강두기 범람한다는 예언을 남긴 바 있습니다. 8월 15일 기에프 경찰은 페체리스크 라브라 수도원을 급습해 마지막 남은 수도사를 쫓아냈습니다. 오랜 정교회의 예언에 따르면 페체리스크 라브라 수도원의 패스는 우크라나의 조종을 울릴 것이며 기에프 루시의 부응이 러시아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